PC방에서 음주를 누가 해 이 새끼야! 음주하지 마! 씨 말 좀! 미친놈 아니야 이거! 자 유튜브 그리고 리스너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할 컨텐츠! 제가 PC방 알바로 있었던 빌런들 중에서 최고를 가려내는 PC방 빌런 월드컵! 자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4강까지 있구요. 후보는 80명 정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니까 존나 많더라구요. 근데 왜 갑자기 하기 싫지? 이거... 결국에 내 기억 속에서 그걸 다 끄집어내는 잖아. 자 일단 바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빌런을 만났는지 그냥 보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으며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을 때 주문하는 빌런 이거 진짜 아이고 진짜 좀 십새끼긴 해. 근데 이거는 사실 알바 입장에서 좀 좆같을 뿐이지 손님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보통 이렇게 시킬 때가 한 새벽 2시 아니면 새벽 6시 막 이렇게 주문할 때가 많아서 그렇지. 꼭 밥 처먹을라 그러면은 이상하게 귀신같이 주문이 들어와. 진짜 개호바야. 재떠리 통에다가 음료수 통까지 버리는 빌런 아 이게 뭐냐면은 흡연실이 있잖아요. 흡연실이 있으면은 재떠리 버리는 데다가 그 PC방 음료수를 주잖아. 보통 플라스틱 통에다가. 그거 버리고 하는 새끼들이 있어. 내가 봤을 때 이 새끼가 좀 십새끼거든? 그 흡연실 청소할 때 진짜 좋겠다 요. 얘가 진짜 개호바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밥 먹을 때 주문하는 빌런은 일할 때 개빡치긴 하지만 얘가 좀 더 어 악질이다. PC방 라면은 기계에 끓이는 건데 자꾸 짜다고 지랄하는 빌런. 이런 놈들 꼭 있어. 하하하하하 PC방 라면은 그냥 라면 뜯어서 면 넣고 스프 넣고 버튼 띡 누르면은 알아서 조리가 되거든? 근데 시발 자꾸 짜다고 지랄하고 싱겁다고 지랄하고 꼬드라게 해달라고 지랄하는 새끼들이 있어. 하하하 같이 일하는데 아무것도 안하려는 빌런. 아... 내가 알바를 해본 입장으로서 얘가 좀 좆같긴 하거든? 그냥 내 입장에서는 그냥 똑같이 기계에 나가는 건데 아 왜 시발 자꾸 지랄하지 그거랑 얘는 분명 같이 돈 받고 일하는 건데 일을 안하려는 새끼가 있어. 이거는 얘가 좀 더 죄질이 높습니다. 똥 담아만... 하하하하 짤 뭔데? 하하하하 똥 담아만 밀런. 원래 PC방 화장실은 화장실에서도... 금연이에요. 근데 이제 똥 담아만은 새끼들은 꼭 있습니다. 진짜로 이 진짜 꼭 있어. 씹새끼들 내가 어? 그 금연구역이라고 과태료 물거라고 무슨 종이를 존나 덕지덕지 붙여놨는데 시발 이거를... 아... 진짜 존나 많아 이거. 바닥에 음료수 버리는 빌런. 자 이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화장실은 보통 환풍기가 있어서 모를 때도 많아. 그냥 담배 꽁초보고 알 때가 있단 말이지. 이제 담배 꽁초를 막 이런 타일 이런 데다 버려서 족같은 새끼들이지. 바닥에 음료수 버리면요. 진짜 족같습니다. 이거 딱히 존나 힘들어요. 의자 뒤로 풀로 새껴서 들어 놓은 빌런. 이게 바쁠 때 진짜 족같은 새끼예요. 바쁠 때 아 시발 이런 새끼들이 꼭 다리 안 비켜. 음식 다 처먹고 치워달라고 하는 빌런. 아 이게 지가 시키는 음식 다 먹고 치워달라고 하는 새끼들이 있거든. 근데 이제 어차피 얘 나가면 치워달라고 어차피 얘 나가면 치울 건데 다리. 근데 꼭 치워달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사실 얘도 빡치는데 얘도 이제 굳이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얘가 제일 빡칩니다. 힘들 걸어도 이거 안되냐고 물어보는 빌런. 이건 시발 진짜 눈가리 달렸나 싶은 애들이 있어. 외부음식 가져와서 반임 안된다 하면 버려달라는 빌런. 이게 보통 외부음식 들고가지고 아 선생님 죄송한데 저희 외부음식 반임 안되세요 하면은 아 그래요? 그럼 버려주세요. 이 지랄로 두는 애들이 있어. 쓰레기를 못 버리니까 우리가 반임이 안된다고 하겠죠? 쓰레기를 안버려주니까 안버려줄거니까 안된다고 하는거지 개새끼야. 아 이거 진짜 눈이 없냐 대가리가 없냐가 그 차이인데. 아 좀 고민이네 이거는. 눈이 없냐 대가리가 없냐. 자 이거는 대가리가 없는걸로 하겠습니다. 흡연실에서 흡연하고 문 열어두고 나오는 빌런. 이러면 매장에 담배 냄새 쫙 퍼집니다 진짜로. 진짜 쫙 퍼져요. 왜냐면 여기 청소를 해도 여기 담배 떴내가 존나 가득한 곳이라서 문 열어두면은 매장에 담배 냄새 다 퍼집니다 진짜로. 개새끼에요 이거. 살거 다해져도 지성이 안차는 서비스 쟁용했다고 알바생 들리게 자리에서 욕하는 빌런. 이거 당하잖아요. 이거 그러면은 그날 하루 기분이 좆같아요. 그냥 와 이거 좀 박빙이다. 이거 어떻게 매치가 이렇게 되냐 랜덤 맞냐 담배 냄새 때문에 매장에 좆같은 빌런. 알바생 입장에서 개빡치는 빌런. 근데 이거는 얘지.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줬는데 지랄 연병 떠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땐 얘가 올라가야 된다. 바탕화문 아이콘에서 헤드잼 못찾아서 알바 찾는 빌런. 이거 좀 심각하긴 해. 이거 술 처먹고 보통 못찾거든요. 하하 보통 술 처먹고 이거 아이콘 못찾아서 개지랄 떠는 건데 상당히 귀찮습니다. 이거 누르면 바로 돼요 보통. 긴 의자에서 성행위하는 빌런. 이건 맞아요 이거 저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굉장합니다 이거는. 이건 좀 아 모텔을 가라. 하하 이거는 그나마 술 처먹었으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거는 아 이 새끼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봤을 땐 이거는 얘가 좀더 빌런입니다. 모텔을 가라 얘들아. 컴퓨터 책상에다 토하거나 매장에 토하는 빌런. 제가 이거를 맨손으로 치워본 경험이 있거든요. 하하 아주 기분이 좋겠습니다. 아 이 새끼가 오늘 동원삼치를 처먹었구나 하면서 이제 그렇게 치우는데 기분이 아주 좋같아요 진짜. 시발자. 아 아직도 기억나. 진짜 좋같아요. 보통 이게 컴퓨터 책상이나 매장에 토하면요. 치우기가 존나 까다롭습니다. 컴퓨터 책상에 토하면은 보통 키보드에 묻어서 좋겠고. 키보드 뜯어내야 되고. 매장에 토하면요. 보통 바퀴에 자국이 다 남아가지고 존나 퍼져있단 말이지. 진짜 좋같아요. 이거 대걸레로 치울 수 없어가지고. 건더기를 치워야 돼서 맨손으로 치워야 됩니다. 이거 진짜 좋같아요. 술쳐먹고 대짜로 뻗어서 119 부르기 맞는 빌런. 아 이거는 제가 썰로 한번 풀었죠. 근데 솔직히 둘 다 좋같아요. 둘 다 좋같은데. 내가 봤을 땐 이거는. 내가 좀 더 아. 아니 솔직히 이거 잘 모르겠네. 아니 이거는 솔직히 119까지 부르기 맞는 게 진짜 힙빌런이지. 미성년자인데 당당하게 야간 PC방 사용하려는 빌런. 이 개새끼가 어? 가끔 걸리면은 재민이 새끼들 당.. 당돌하고. 네. 죽이라고. 음식 언제 나오냐고 묻는 빌런. 이거. 이것도 사실 손님 입장에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루에 한 열 몇 번 봤잖아요. 그럼 그.. 하.. 빡칩니다. 진짜 이거.. 족같아요. 묻잖아요. 이게 한두번? 아니 그냥 나도 솔직히 이해해. 그냥 왜 묻는지 알아. 음식 나온 지 오래.. 음식 주문한 지 오래 됐으니까. 왜 묻는지 나도 알아. 이해는 돼. 근데 이거를 열 몇 번 봤잖아요.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족같아요. 하.. 진짜로. 그래도 이해는 되니까 인정. 내가 봤을 땐 이 새끼가 진짜 병신이야. 하.. PC방 현피빌런. 이거 있어요. 왜 요즘.. 그런 거 있잖아. 가끔가다가 PC방 롤하다가 빡쳐가지고 야 나 어딘데 와라 하면서 그런 애들 있잖아. 실제로 현피 뜨는 걸 봤어. 있어. 난 봤어. 실제로.. 누가 찾아와가지고 현피를 뜬 적이 있어요. 진짜 존나 웃겨. 누가 이겼냐고? 몰라. 나 그대로 경찰 불렀지. 그걸 나가라고 하면서. 카운터 안에 비품 지 손에 닿는다고 그냥 가져가는 빌런. 이거 보통 빨대나 휴지 지 손에 닿는다고 쓱 가져가는 애들 있거든. 그냥 말 없이. 뭐 그래도.. 그냥.. 몰라 이거는 사실.. 솔직히 상식상에서 이해가 안 되는 놈들이고. 이거는.. 너 우승해라. 주문해놓고 도망가서 결제 안 하는 빌런. 이거 있어요. 자리에서 음식 주문했는데 그대로 컴퓨터 켜놓고.. 집에 간 애들이 있어. 이러면은.. 어.. 상당히 족같습니다. 이거 진짜 욕 존나 나와요. 미친놈들이에요. 소주에 주덤불이 사들고 와서 게임하면서 병나발 보는 놈.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새끼 누르겠습니다. 이거 진짜 미친 새끼에요. PC방에서 음주를 누가 해 이 새끼야. 음주 하지마. 시발 좀.. 미친놈 아니야 이거. 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애정행각 존나하는 빌런. 와 뭐냐 이거 짤. 이거 이 새끼들 진짜 다.. 근데 이거는.. 하.. 내가 뭐 그럴 수 있어. 내가.. 보통 이런 애들은.. 형.. 생각보다 예의 바라요. 예의 바랍니다 생각보다. 남자분들이 좀 센스 있어요. 없을 때도 많은데.. 대.. 보통? 어 보통. 카운터 들어오는 빌런. 이거 시발.. 아.. 이 새끼들은 그 카운터를 들어오면 안 된다는 그 기본 상식이 안 박혀있나봐. 굉장합니다. 제가 볼 땐 얘네보다는 얘네가 좀 더.. 빌런이지 않을까 싶네요. 늘 먹던 걸로.. 아.. 이게.. PC방 아무래도 파트 교대로 일을 하다보니까 계속.. 만나도 알바생이 있었나본데 어.. 내가 더 일찍 출근하거나 그러면은 가끔 이런 새끼들이 있어요. 내 시발.. 진짜 어이가 없네. 알바가 뭐 안된다하면 사장 나오라고 하는 미친놈. 이게 진짜.. 안된다고! 매뉴얼 보고 안된다고 하는건데 뭘 사장 나와야 시발놈이.. 어? 말이.. 알바 입장에서 보통 짤리기 싫어서 다 된다고 해요. 어? 어떻게 서비스 운행하는지도 알아. 미칫새끼야. 안된다고 하면 좀 안되는 줄 알아. 어? 자꾸 막 사장 나와 이 지랄하지 말고. 어? 그대로 받은거 맞냐 하지 말고. 어? 알바가 안된다고 하면 그냥 안되는 줄 아세요. 시발. 어? 우리가 뭐 시발 일하기 족같아서 안한다고 하는게 있어? 보통 안그래. 아. 나왔다. 김치 단무지 무한리필. 이게 은근히 족같아요. 진짜. 은근히 족같아요. 진짜. 은근히 족같아요. 은근히 족같아요. 저는. 옆에서 청소중인데. 자기 음식 언제 나오냐고 묻는 미친놈. 이거는. 어? 수분이 종류별로 처먹으면 존나 귀찮거든요. 이거 진짜 알바 해본 사람은 공감할겁니다. 존나 귀찮아요. 미칠새끼입니다. 외부 집 숨겨서 들어 놓고 걸리면 적반하장 하는 빌런. 이거는 제가 실제로 찍은 짤이거든요. 이 새끼 나가 뒤졌으면 좋겠다. 진짜로. 하하. 피시마이나 물건받기 이러는 빌런. 가끔. 지 아이스크림 케이크 들어가가지고 아이스크림 녹으니까 이거 넣어달라고. 진짜 이지랄한 애들이 있습니다. 자. 신분증 검사 거부하는 빌런. 이거. 제가 홍대에서 알바할때. 존나 많이 봤어요. 이거 진짜 씹새끼입니다. 진짜 이렇게 신랑이 존나 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지 뒷주머니에서. 쓱 하고 지갑이 나와. 열어서 신분증 다 꺼내줘. 그냥 하는 수 없이 꺼내줘는데. 존나 같아요. 이럴거면 신랑이 왜 했는데 개새끼야. 보여줄때 보여줘. 보여달라고 할때. 괜히 서로 감정 상해가지고 개지랄 떨게 만들지 말고. 적당히 지랄하고 보내주란 말이야. 제가 봤을때 이거는 물건받기는 새끼보다 이게 진짜 개. 존나 같습니다. 아. 아. 이제 16강 들어왔는데. 이건 또 빨리 갈게요. 4강. 카운터 들어오는 빌런. 성형이 빌런. 아. 아. 존나 세다. 여기까지 오니까. 와. 카운터 들어오는 빌런은. 알바할때에서 진짜 무서워요. 보통 놀래고 그러는데. 근데. 내가 봤을때 이게 좀 더 빌런인 것 같다. 어. 신분증 검사 거부하는 빌런. 같이 일하는데 아무것도 안하려는 빌런. 얘네 둘이 같이 있어봤는데. 헉. 헉. 같이 일하는 애가. 아무것도 안할때. 내가 신분증 검사 거부하는 새끼 만난적이 있어. 지. 진짜. 젖 같아. 알바 때려치고 싶어 있대. 근데. 더 빡치게 만드는 건 얘입니다. 보통 이런 애들은 나랑 싸우자 까지 가거든. 진짜 굉장합니다. 119. 아. 둘 다 빡센데. 근데 그래도. 이런 경우 보통 싸우는 경우까지 가기 때문에. 아. 근데 둘 다 빡치는데. 아. 존나 센데 이거. 막상막하야. 아. 근데. 솔직히 이거는. 내가 진짜. 어쩔 줄 모르는 상황까지 가긴 하는데. 이게 좀 더 어쩔 줄 몰라. 그게 좀 더 있을 것 같다. 어. 이걸로 하자. 배달음식 주문해서 처먹은 너. 의자 뒤로 풀로 제껴서 들어 놓은 빌런. 이런 경우는 매장에 따라 좀 다른데. 매장이 만약에 큰 매장이면은. 자리가 좀 널널한 매장이면은. 그래도 좀 지나갈 만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똑같습니다. 그냥. 그냥 족같아요. 붙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족같아요. 배달음식이냐. 성형이냐. 그래도 얘네는 좀 몰래 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지들도. 부끄러운 걸 아니까. 뭐 이제. 의자를 집어넣고 한다는 거. 막 그런단 말이야. 의자 밑에서. 근데 시발 다 알지. 병신같은 새끼들. 모를 거라 생각하나. 뭐 어쨌든 간에. 얘네는 보통 안 보이는 구석진 자리에서. 보통 그런 짓을 하는데. 얘네는. 어. 질입니다. 그냥. 아. 상당해요. 햄버거 세트 처먹고. 시발. 119냐. 신분증 검사 거부냐. 아. 이거 진짜 쎕니다. 119 썰은. 제가 풀었기 때문에. 유튜브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족같은 새끼였는지. 어. 근데. 이 신분증 검사 거부하는 빌런은. 제가. 따로 썰은 푼 적이 없는데. 아. 개인적으로. 또. 얘때문에. 욕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얘를. 좀 많이 만나면서. 욕도. 늘고. 성격도 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얘로 하겠습니다. 결승전. 아. 이거 딱. 얘기할 수 있어. 얘때문에 인성 다 버렸거든요. 제가. 지금도. 말할 때마다. 욕 가끔. 자주 하잖아요. 여기서 알바하면서. 이런 애들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그때 이후로. 욕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 새끼는. 그냥 나가라고 하면 돼. 사실. 그냥 죄송한데. 경찰 부르기 전에. 그냥 나가시라고. 근데. 이 새끼가 정말. 굉장합니다.